안녕하세요. 영어가 깊어지는 시간, 숙성영어양실입니다. 오늘은 Essential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할 때 투부정사를 쓰는 것이 맞는지, 동명사를 맞는지 배워보도록 하죠. 이거 한번 볼까요? Chile has lots of lithium, which is essential to the world's transition, to green energy. 세계가 청정에너지로 옮겨가는 데, 이행해가는 데 있어서 핵심이다. 결국은 이 얘기예요. 리티움은 이렇다는 거죠. Chile has lots of lithium, which is, 리티움은 그런데 여기의 핵심이거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입니다. Essential to 명사예요.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something is essential to, 뭐에 essential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나옵니다. 또 하나, essential이 종종 쓰이는 구조는 이렇게 가주어를 쓰는 겁니다. It is essential. 그러니까 뭐가 essential해요? 뭐가 essential하냐? To move to green energy. 우리가 청정에너지로 이행해가는 것이 essential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에게 essential하다 였는데 원래 의미가.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것은 무엇에 essential하다인데, 여기서는 그냥 무엇이 essential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essential하다죠. 이런 구조에서는 주어를 이렇게 나타내줄 수도 있습니다. It is essential for the world to move to green energy. For the world has to go for us to move to green energy.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용법이 essential to, 무엇에 essential하다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무엇을 하는데 essential하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Lithium is essential too.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원래 명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쓴 사람들의 글을 보면, 원어민들이 쓴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식의 문장을 많이 보시게 돼요. These workers are essential to keeping our economy strong. 이 노동자들은 essential해요. 뭐에? 여기에 essential한 거죠. 그러니까 동명사를 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가주어가 아니죠. It is essential to. 뭐 하는 게 essential하다가 아니라, 무엇이 어디에 essential하다거든요. 이것도 같은 구조인데, 여기서는 보시면, 여기서는 명사가 나왔죠. 위에서 봤던 것. Fixing the crumbling child and elder care systems. 지금 이 나라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취약해진 어린이케어와 노약자 케어, 즉, 어린이집이나 양노원 같은 이런 노인복지시설을 고치는 것이 경제 회복이 essential하다. 무엇이? 무엇에 essential한 겁니다. 계속 같은 구조예요. 무엇에 essential하다. 그런데, 자, 글을 읽다 보시면, 공사원형을 쓰는 것도 보실 거예요. 글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또 혼란스러워 하세요. Essential to 부정사 쓰는 게 맞느냐, 동명사 쓰는 게 맞느냐.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둘 다 됩니다. 그러니까, This technology is essential. 뭐에 essential하다의 구조가 아니라, essential해. 뭐 하기 위해. 이런 구조죠. 그래서 동명사를 쓴다면, This technology is essential to implement features like autonomous driving.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 다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자율주행 같은 기능, 자율주행 같은 기능을 차에 implement 하는데, 즉, 구현하는데 하기 위해서 essential하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구조를 하면, 뭐에 essential하다? 라고 우리는 썼죠. 뭐에 essential하다? 라고 하려면, 동명사 쓰는 게 맞습니다. 이 두 개의 구조가 다 가능해요.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대체로 동명사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같은, 좋은 매체의 글을 보면, 대체로 동명사를 쓰는데, 투부정사도 써요. 이게 좀 더 짜임새 있는 글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essential해. 뭐 하기 위해. 이렇다면 이건, 뭐 하는데 essential하다. 그래서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한 예문을 하나 더 봤고요. 바이든은 믿고 있어요. The shift to battery power. 지금 미국에 보면, 배터리 공장 같은 거 유치해서, 한국의 배터리 공장들, 기업들 유치해서, 배터리 생산 많이 하고,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려고 하죠. 이렇게 배터리 파워로 옮겨가는 것이, It's essential to keep pace with China. 중국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essential하다. 뭐뭐 하기 위해서는 essential하다. 이랬는데, 이것도 뭐뭐 하는데 essential하다. 라고 말을 하셔도 됩니다. 다시요. 투부정사, 동명사 다 된다. 그런데 느낌이 좀 다르다. 투부정사 쓰면, essential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한 번 약간 끝나는 느낌이 있다고 할까요? essential하다. 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런 걸로 바꿔도 되죠. The shift to battery power is essential.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안고 싶다면, B2용법에서도 되죠. 미국이 이러려면, 중국과 페이스를 맞추려면, essential하다. 그런 느낌으로, essential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명사에 쓰면, 뭐 하는 데 essential하다. 어디에 essential하냐? 뭐 하는 데 essential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위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건데, 과조용법이고요. 또 이거는, encryption is essential to personal privacy.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암호화가 중요하다. 암호화는, gain privacy 지키는데, essential하다. 우리가 비용을 억제하는 것이, 비용이 마구 치솟지 않게, 억제하는 것이, essential하다. 라는 말입니다. essential만 그러느냐, 대체로 이제, 중요하다라는 형용사에, 이런 용법들이 등장하는데, critical도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 형용사죠. The next few months will be critical, to secure the safety of the planet. 이게 아마, 뭐, 대규모 기후회담을 앞두고, 나왔던,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국 대표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앞으로 이, 한 2, 3개월이, will be critical 할 것이다. 매우 중요할 것이다. 중요하다. 중요할 것이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 하는데, critical 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critical 하냐? to securing the safety of the planet. 지구의 안전을 지키는데, 확보하는 데. 제가 판단,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동명사를 쓰시는 것이, 좀 더 있어 보이는 문장 같습니다. 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의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도 씁니다. 자, 또 비슷한, 관련 예문을 좀 보시면, The flight recorder is critical. 이거 뭡니까? 우리가 흔히 블랙박스라고 하는 거, 그런 장치죠? The flight recorder is critical to piecing together what caused the crash. Peace together라는 건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직소 퍼즐 풀듯이 맞추는 거죠. 추락 사고를 일으킨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재구성하는 데, 하는 데 크리티컬하다. 핵심적이다. 참고로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단어 하나 배우고 보고 가면, 가자면, 무엇이 그 추락을 일으켰는지를, 리컨스트럭트 한다라고는, 잘 안 알아요. 그냥 바로 나오는 게 좋죠. 자, 그 추락을 리컨스트럭트 하는 거죠. 처음에 꼬리날개 부분이 뭐가 잘못됐고, 아니면 엔진에 무슨 이상이 생겼고, 이렇게 해서 추락했다. 그런 걸 리컨스트럭트 하는 거죠. 사건을 재구성하는 거죠. 오늘은, 평소보다는 좀 짧은데요. 작은 거지만, 글 쓰실 때, 혹시 망설으셨다면, 망설이지 않으셔도 돼요. 크리티컬 투, 이센셜 투, 이런 말들은, 투부정사를 쓰실 수도 있고, 동명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용법이, 무엇에 크리티컬하다, 무엇에 이센셜셜하다, 사전에 보면 대체로, 무엇에 크리티컬하다, 무엇에 이센셜하다라는 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전 만드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표준적인 사용법은, 크리티컬 투, 어떤 사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틀에서 생각하자면, 동명사를 쓰시는 게 좋죠. 그런 말씀 드리고요. 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 관련해서, 이거 비슷한 말로, 크리티컬 대신에, 키를 쓸 때도 있잖아요. 이것을 재구성하는데, 이것을 밝히는데, 원인을 밝히는데, 핵심이다, 이런 말 할 때, 키는요, 무엇에 대한 키다라고 생각해서, 대체로, 아까, 이센셜이나 크리티컬은, 투부정사도 쓰고, 동명사도 썼는데, 키는 대체로, 동명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는, 여기에도, 투부정사 쓰는 얘도, 보이긴 하는데, 잘 없어요. 대체로 동명사예요. 그러니까, 동명사라고 그냥, 알고 계세요. 단, 이거를, 관사 빼고 쓰기도 하고, 원래 용법은, 더 키 라고 하는데, 이게 뭐의 핵심이야? 이것이, 내 방으로 가는 열쇠야. This is the key to my room. 이런 느낌이거든요. This is the key to my room. 그래서, This machine, This device, is the key to something. 이게 뭐로 가는 열쇠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말을 하다 보니까, 형용사화 돼가지고, 얘가 관사가 없어요. 뭐의 핵심이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게 여러 가지, 있다라고 볼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라고, 말을 할 때도 있어요. 하나의 키다. 이렇게. 가장 표준적인 건 더구요. 이런 용법들도 씁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될 수 있으면 동명사를 쓰자.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